자 여러분 2024학년도 우리 대수능 수능 필수 한국사 6월평가원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해설 강의 찍는 게 조금 늦었어.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선생님이랑 꼼꼼하고 아주 자세한 해설 들어가 봅시다. 1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대의 사이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있는데 우리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비파형 동검이지. 비파형 동검과 반달돌칼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였어. 계급과 불평등의 시작을 바로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었죠. 관련해서 청동기 시대의 사이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들어가서 1번 서원이 건립되었다. 서원과 향약이 널리 널리 보급되었던 시기가 대표적인 시대 조선시대였죠. 해동 사항이 없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증거로 또 우리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고인돌이었지. 지배자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었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평통보가 사용이 되었던 것은 조선이었고요. 향부곡소는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어.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평민 출신이지만 평민으로 신분상에는 들어가지만 천민처럼 대우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5번, 팔간회와 연등회가 개최되었다. 팔간회와 연등회는요. 신라시대부터 개최돼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교육과정상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고려시대 왕건과 관련해서 연등회랑 팔간회를 활성화하라. 이제 더욱더 민간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열어라 라고 하는 내용만 배우기 때문에 고려시대로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가구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왕이 사비로 옮기고 도읍을 수도를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던가 실제로 백제에서 수도를 웅진해서 사비로 천도했던 인물이 백제 성왕이었습니다. 성왕도 국호도 남부여로 개칭을 했지. 시호를 성이라 일단 성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백제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1, 2번은 고대 파트랑 선사 파트에 할당된 한문항 한문항씩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1번에 경주 석굴암,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유물이었고요. 2번에 강서대매 사신도는 고구려의 도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우리의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3번에 백제금동대학로가 바로 백제랑 관련되어 있는 유물이었고 동시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 성왕의 아들이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4번에 삼광유산은 고려 후기, 누가 만들었었지? 1연이 지었고 최초로 당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에 수원화성은 당연히 알아야지 여러분 시대로는 조선이었고 정조 때 지어졌습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해서 국호를 고려화했다. 이미 다 나오지.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해, 정광, 경성, 뭐 이렇게 나가거든. 송학으로 수도를 옮겼고 혼인정책, 결혼정책 쥐했고 발해 유민을 포용했다. 자, 고려와 관련된 정치사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선사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정치사랑 문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기 때문에 고려시대에서도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선택지 들어가 볼게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했던 것은 고종 때였사. 전국의 첫 카비를 건립했던 인물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925년이었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거의 타깃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법이었지. 4번에 경국대전을 편찬할 때, 이거 조금 중요한데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세종 때 완성했습니다. 자, 왕건은 정답 5번이죠.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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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